지난 시간에 못했었으니까 오늘 13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. 13 맞네요. 리포트 오케이 17번 밤인데 10개 몰랐으면 10개 몰랐으면 10개 몰랐으면 10개 몰랐으면 응! 상관없이 니가 연습해 본 게 있을 거 아니야. 쓰기 연습했는 거 오케이 살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알파벳 한 번 불러 줄까? 손가락을 한 번 써봐. 이렇게. 응. 따라서. 그러면 뭐지? 유, 엠 누군지 잘 모르겠어? 오케이.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똑같은 애예요. B예요. B U, M, B 그 다음. O, E, L, L, A 그렇지. 어우 잘했어. 이 친구들이 모여서 혹시 어떤 소리 나는지 알아요? 요렇게 소리나고 요렇게 소리나고 요렇게 소리나고 잘 모르겠어?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? U가 내는 세가의 소리 U U, O 그 다음에 A가 내는 내가 이 소리 그렇지 A, A, A 골치 아픈 녀석들 미리 다 써봤고요 자 여기서 U는 힘 빠졌어 M은 그러면 이거 합쳐서 뭘까 엄 그 다음에 B는 R은 R E는 저 대표 소리 E 그럼 얘는 B, R 자 어 소리는 힘 없어서 날라가 버린다 했죠 딴 소리 만나면 얼른 도망간다 했죠 그러면 B, R 이렇게 되자 B, R 그 다음에 L은 A는 힘 빠졌어 음 OK 으 소리도 힘 어 으 어 이런 소리 힘 없어서 날라가 버려 그러면 합치면 Umbraella Umbraella 뭐라구요? 그쵸 얘가 Umbrella에요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소리는 엄 얘는 Umbrella 맞습니까? Umbrella Umbrella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T E N T T E N T 모여서 무슨 소리를 낼까? Tent 와우 텐트 그러면 여기 E는 E에어 중에서 뭐 됐죠? 에 됐지 그치 그럼 요까지 소리가 T 그럼 요까지 소리는 Tent 다 합치니까 그렇지 텐트 텐트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V A N 어 V A N 이렇게 봐 음 그렇지 V A N 오케이 모여서 뭐가 될까? 그렇지 V A N 오우 그러면 A는 A A A A 어 중에서 그렇지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됐어요 오케이 V는 V A는 N 합치니까 V A 그 다음에 알파벳 V A N 음 첫 번째 글자 이름 잘 못 불러줬는데 그렇지 V E S T 모여서 뭐가 될까? 그렇지 V A N 오케이 그러면 V는 V E는 대표 소리 A 그렇지 S는 T는 V A N 다 합치니깐 V A N V A N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V A N 에 자 그러면 비가 내는 소리 에이가 아이고 이랬으면 안되는데 잘 보셨다 오똥 안됐었다 어디갔어 지우게 에이가 에 되고 s 가 쓸데고 e 가 소리 안나면 베스인데 패스가 아니고 다 모여서 뭐였지 베이스 자 베이스 그럼 에이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에이가 내 이름을 부르면 해야지 에이가 되어야지 에이 그럼 역각의 소리가 베이 s 는 합쳐서 베이스 에이가 에이 된거에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세요 오케이 자 이 친구 이름은 이 친구랑 같은 애인데요 d 인데요 d 얘가 b 인데요 자 b 하고 d 하고 헷갈리게 생겼지 오른쪽 베풀뚝이 가피야 ok 왼쪽 베풀뚝이 는 d 에요 b d 병이라 그래 이거 헷갈리는 거 b d 병 얼른 나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u n b e r 이 아니고 u n d e r 있습니까 ok 모여서 뭐가 된지 혹시 알아요 모르겠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는 세 가지 소리 뭔데 내 힘 빠졌어 n 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d 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d 는 소리 하나 밖에 없네 d 는 t가 아니고 d d 니까 e 는 원래 무슨 무슨 소리 중에서 힘 빠졌어 어 r 는 r 합치니까 un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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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됐습니까 ok 됐습니까 ok 그 다음 얘는 알파벳 어 허허 유 피고 어 위죠 유는 원래 무슨 소리 유 우 우 어 중에서 힘 빠졌어 어 p 는 합치니까 업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알파벳 t i g e r 옳치 t i g e r 모여서 잘 모르겠다 자 i 가 내는 소리 아까 정리 안했던 것 어 그렇지 그렇지 i e r 자 그래서 t 는 소리 하나밖에 없네 t i 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요가의 소리 t i g 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 그 e 는 힘 빠졌어 r 은 r 합치니까 tiger 그러면 요 까지 소리가 뭐죠 tie 그 다음에 얘가 내는 소리는 걸 다 합치니까 tiger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t o p 모여서 탑 moves찌 오 탑 그렇지 오 탑 자 오가 내는 소리 아까 송리한테 mentioning 썼는데 오가 내는 내가 sight Your feet 오 오 오 오 오 오 rum tertia 여기서는 뭐가 냈다 두번째 대표 소리는 kadın 아 t 는 tu p 는 그 압시니까 탑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톱 이렇게 refine 상관없어 톱 해도 되고 탑 해도 돼요 오케이 베리굿 예 오늘 할꺼